아 아 그늘 그늘 아 그 사진 찍어 가지고 파네 찍어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인화 해가지고 파라 파네 아우 사장님 찾고 깃발 투어 가지고 사장님들 찾고 그냥 난리다 놀래 아 여기는 금 가수함 오늘 토요일 잖아 예 토요일 하는거 아냐 다 이루 일하는 안에서 지금 뭐 하는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쪽에서 하는거구나 아 여기도 예배당 인가봐 이게 아니라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시는거 아닌가 좀 가끔 하고 여기선 뭐하고 있을까? 저게 게시판 볼래 뭔가 헌금 리스트 같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닌가? 성당에서도 그런 거 하나? 뭔가 너무 근데 약간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런 느낌처럼 써 있어서 들어보니까 우리는 핑크 모스크도 같고 핑크 성당도 갔으니까 이제 핑크 핑크 교회랑 핑크 절을 가면 되겠다 핑크 교회랑 핑크 교회랑 핑크 절을 가면 되겠다 펜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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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